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아멘 레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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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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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마시멜로우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양념장 초콜릿 남은 양념이 아주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해요 양념이 정말 좋네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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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한 맛 오늘은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